캐나다의 쉐어린 본 색다른 피규어의 맛을 아마 잔뜩 느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이스댄서죠 빅터 크러치와 함께했던 라이스댄서입니다 라콘 파르쉬다 마치 의자가 스페인트를 타듯 네 그렇죠 의자도 헷지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역시 안무가 코치로 활동하는 독창성이 느껴져요 네 소품 하나로 저렇게 아름다운 스케이팅과 연기를 할 수 있다니 놀랍죠 일부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선수들의 주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중에 대한 장악력이 최고 수준이에요 숨죽이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멋진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